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에 저출생수석실 설치를 준비하라고 주문했습니다.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서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저출생수석실 설치를 준비하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. 이에 따라 2실장 5수석 체제로 출발을 했던 용산 대통령실은 3실장 8수석 체제로 확대됐습니다.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고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.